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고할 말씀은 예수님의 변형대심과 변화산의 모습과 옐리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언제나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들이 연속항의 설교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큐티즘입니다. 큐티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성경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박열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지 1,2,3,4권을 저희들 1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마지막 즉 성탄절과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기념하면서 또 이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3개월 약간 더 되는 시간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승리할상 가족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항상 주초에 다시 한 번씩 살펴보고 있고 이번 주는 오경구조를 통해서 오경구조라 함은 모세오경과 비슷하게 다섯 편의 설교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국결의 예기민수기 신명기와 대칭되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섯 편의 설교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저희가 월요일날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월요일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 저희들이 상고할 말씀을 지금 현재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상고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언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 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우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거짓 선생 되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해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고백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중에 있어요.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며 창조와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대속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이곳에 동참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일로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정지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 믿음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여기서 빠졌던 것은 믿음위의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6장 마지막절에 이 일을 경험할 이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베드로, 야고부, 요한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잠시 영광스럽던 그 상황에 순간적인 만족에 빠져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분이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옐리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성경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그래서 그 옐리아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임을 제대로 나의 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일의 방향을 분명히 나타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받은 은혜 특히 천국의 모형인 우리가 변화된 부활 이후에 변화될 모습의 모형인 그 모습에 잠깐 도치되어서 그곳에 머물고자 하고 그곳에서 나만 안락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대신과 옐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부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도 한 것이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연합된 기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변형되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든요. 누가 보곤에서는 이 말씀이 누가 보곤 9장 31절일 거예요.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31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였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16장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대속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누가 보곤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왜?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자기네에게 너무나 크나큰 은혜가 되고 이 상태에 머물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이것이 유대 전통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는 거죠. 손님이 오고 귀한 분이 왔을 때 초막을 지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있어 왔던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전통과 나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아는 예언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말할 때 누구의 증언이 나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 임을 증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엘리아의 현연으로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안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의 임재심을 비치기만 해도 두려워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워져서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외미암아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거예요. 왜? 참사랑과 참신 되시며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시되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인퇴한 동정녀의 탄생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기가 이제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영광 입으심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러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물게도 이루지 말라. 분명히 전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즉 부활하시기 전에 왜일까요? 이것이 아직 소화되지 못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본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환호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구속의 길이 이들로 인해서 저지당하는 형편을 갖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하셨고 이 모든 증명하심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신 것인지 더욱더 깊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러대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거예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메시아에 예언이 이때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석유관들이 석유관들이 성경연구 과제를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분명히 엘리아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 엘리아가 안 온 것 같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래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로 대우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땠겠다고요? 이미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누구도 동일하게 대한다고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으리라 하시니라. 그제에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로 대우하고 죽은 선지자 세례요한을 그들이 알고 또 바로 이 세례요한이 무엇을 한 걸 알아요? 예수님을 증언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박열목사님의 강의지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 3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챕터를 보시면 챕터 90인데 말락기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말락기서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의지 상권 제 90번 강의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나요?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여기서 그 세 번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 대접하겠다 그래요. 영접하겠다 그래요. 왜? 내가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선언한 사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받은 잠시 잠깐의 영광과 은혜에 취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는 아들이며 무엇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와 그의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언대 엘리아는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바로 세례유안이었던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약과 영벌을 구속 영벌에서 구속하시는 성업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창조주의 직권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이에요. 진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중한 만큼 주님 자신이 중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피저물인 우리를 위해서 직접 목숨을 내어버리고 피해의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신앙고백을 받으시고 자칫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죠? 이때 베드로가 그 길과 방법을 반대하자 책망하시고 제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영광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세요. 이 영광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지 10시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낮아진 위치에서 벗어나 승기하신 친분으로 종기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세와 엘리아도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성부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지상사역 중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현대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성경에서 제하여버려도 성경은 훌륭한 책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모습은 이 증언된 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이 현장을 간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게 돼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하고 말씀을 파요. 그런데 이때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것이 항상 옳은 우리에게 증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 증명을 다시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나타나신 사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입술직한 사건만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상 학문이 아니라 신학의 한 주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즉 현대 학문의 토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의 그런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머물고 싶어요. 이것은 방향만 다르고 방법만 다를 뿐이지 베드로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얻은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그것에 몰입되어서 오히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참 내 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되심을 믿지만 내가 믿는 메시아는 세상의 메시아인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특히 우리나라는 홍익정신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상적인 체계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장차이 말 저 세상에 걸쳐있는 휘장의 한 구석을 들춰보인 것 같으며 가장 깊은 진리의 빛을 던져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부활 이후에 증언했을 때 이 제자들의 그 감동과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부활 후에 영광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 후에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오.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자기 부정을 감수하지는 않으면 안된다고 16장에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입으실 영광과 주의 신실한 종들이 받게 될 보상을 잠시나마 미일이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는 당시 제자뿐 아니라 제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신실한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천국에 살고 있음을 목격해요. 이것이 내시해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당시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2900년 당시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아가 2000년 전 갈릴리아 헬몬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숨을 거둔다고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던 저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정령 헛되지 않은 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허락됨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동시에 내세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소망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허무한 삶이 아니며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저 부하루에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이 중심이 이 사명 중심 일 중심 어떤 평가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둘 때는 무엇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구속이에요. 대속의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껴댔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조건과 경영 논리로 경쟁 논리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나 무지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군중들은 오병여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임금사물에 하였고 잠시 종기함을 입으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의 천상의 모습을 본 베드로 사도는 거기다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모시려 했어요. 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여기 보다는 진려한 것을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을 보여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포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적용하기 문제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우리는 언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증명하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후에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속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주기동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받으신 일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은 항상 구원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잠깐 잠시 보는 변화산의 모습이 주가 아니라 바로 이 구속을 따르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임을 또 이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구속사의 능력있는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됨을 다시 한번 목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그 영광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